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의자에 개연한거야? 의자와 너 일어난거야? 응 엄마아빠 나 돌아왔지 엄마아빠한테도 언제해? 우리 딸 언제해? 방금이요 안그래도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했구나 살았어 우리 딸 정말 다행이다 아니 아빠는 너 잊은 죄고 다시 못 부른 죄고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엄마아빠가 잘못했어 너 병원에 있는 놈아 엄마아빠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윤슬기어라며 뭐든 하고싶은대로 다 해주기로 했어 엄마아빠 은성아 얼른 회복해서 태어나자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싶어 아빠랑 스쿼터 타고 봄 소풍 가야지 맛있는 김밥 사서 이제 봄이네 아 나 엄마아빠랑 해야될거 엄청 많네 그래 그래 이제 우리 다 행복하자 다투지 말고 나 이제 엄마아빠 걱정 안 시킬게 엄마아빠 딸로 옆에 딱 붙어있을게 항상 건강하게 늘 웃으면서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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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